도쿄 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2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빠르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을 벌이는 대신 사방에서 소규모 침투를 거듭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 국영항공사 고려항공이 평양과 베이징 간 주 3회 전기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항공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화, 목, 토 평양과 베이징 노선을 운항했는데 2주째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은 세월호 선장 등이 해경의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런 상황을 해경이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